성사의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함께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성사의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함께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내 영혼의 생기 넘치며 내 생명력을 통하여 나와 교회와 함께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성사의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 성사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현장 가운데 상고상 기도가 느려지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복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활란과 확대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 살리는 믿음의 사람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에 핍박과 활란을 당했어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즉임이나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실이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사단은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기독교인만 유독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룰이에요 왜 그러냐 에베스 2장에 잘 나오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톤만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 빼곤 다 허용해 줍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주 테마가 평화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평화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토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 힘을 더 실어줍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토를 통해 나타납니다 요한봉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토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에 빼면 안 됩니다 개에 빼면 순간 그게 이단이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금을 맡고 있는지 보금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보금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보금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늘 그게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점검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강단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어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어의 내 나라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헌신하고 보금사한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우상승배는 간단합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구하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리스트의 어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따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복 일반 운충은 따라오는 사은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게 앞에 지나가다 보면 라면하고 작은 손방우리 같은 거 꺼내놨습니다 사은품을 준다고 안경집 앞에 지나가다 보면 나오죠 여러분 자전거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탐나서 안경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안경 가게 안에는 자전거 값 몇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살 거면 비교해서 우리 집이 더 낫다 이렇게 홍보용이죠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사실 오해하고 우리 인생과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만약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누가 돌로 우리를 치거나 톱으로 켜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해보시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군들 고문할 때 이 톱으로 이렇게 켰대요 사람을 칼로 잘라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계속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톱으로 박설듯이 이게 인간들이 성경 보고 한 거예요 보니까 괴롭히려고 그런데 이 엄청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줄 수 있죠 물론 당시에도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당당히 죽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24, 25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기습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을 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지키는 믿음 전도운동을 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으로 변색되는 순간 종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는 순간 이건 종교예요 오늘날 교회가 문 닫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천주교보다 더 수준 낮은 교회 천주교는 우리 교회 없습니다 왜? 모든 교회가 로망 카톨릭 하나이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기독교는 사실 자기 팔 자기 흔드는 시기거든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만 얘기하니까 이게 세계화 2, 3, 7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스테반이 보호자 앞에 서고 있다라는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신앙인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믿음 우리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기 위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행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충분히 십자가에 못 바뀌지 않을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요구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NS의 발달로 통해서 늘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 불행한 자신의 모습은 절대로 안 올리죠 어렵다 힘들다 안 올립니다 돈 없다 안 올립니다 행복한 것들만 올리니까 거짓 행복 남들이 말하는 행복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요즘에 흑수저라고 그러죠 대부분 흑수저거든요 절대적 박탈감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리고 요즘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스마트해진 이 시대와 어떤 지구 구조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10년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일본에는 10집에 한 집은 히키코무리가 있다 라는 말인데 지금은 일본은 거의 한 집이고 우리나라가 거의 1집에 한 집쯤 그런 우울증과 여러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신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믿는 믿음 근데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현실 가정을 보니까 가정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한 충족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게임 중독 나쁘다 뭐 나쁘다 사실 그건 접근이 틀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 누구는 알코올 중독 되고 싶어 됩니까? 마약 중독 되고 싶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허상이란 그 박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인생 공행장애가 왜 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소리 있겠지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 현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우리 뇌가 우리 마음의 여유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기계가 열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멈추게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러가 나거나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여러분 무거운 프로그램 많이 돌리면 다운됩니다 다 날아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고 부모를 믿고 있고 친구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들이 커서 보니까 허생이었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구나 그 나약함을 알게 될 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게 문제화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신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늘 염려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 오기 전에 늘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하면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 있어야지 오늘 본문 40절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 이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아야지 살릴 수 있어요 랩몬 두 운동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치유 25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증인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이고 증인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 무너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닐는데 왜 우리 정신문조 영증문조 옵니까 걸려봐야 살리죠 맞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는지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 신비주의예요 아니 복음인데 왜 그래 어제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을 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게 그 교회가 전도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인데 명증문제 많은 사람 많잖아요 힘들 때마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괴롭힌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 복음이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했길래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거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갑니까 맞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뭐 녹두리 들어주고 욕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릇이 안됩니다 어디에 갑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진짜 교회에 이상한 사람 많네 이게 정상이에요 와 이 교회에 진짜 엘리트가 많고 멀쩡한 사람이 많네 그렇다면 그런 메시지만 흘러나왔다는 증거고 살릴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면 치유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맞게끔 응답되어집니다 이번에 구역공과도 나오지만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어떤 행동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된 정보들이 있어요 제 인간은 안 된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 옛날에는 그런 거 더 많았죠 우리가 복원받기 전에는 주일날 뭐 애들 옷 입는 거 옛날에는 돈 쓰는 거 지금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 애들 돈 제일 많이 써요 뭐 사먹고 한다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고 말고 나니까 웃을지도 않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맞죠 같지 않지도 않은 것들에 사람들이 다 복귀했다는 거예요 왜 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행위를 지키는 것들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자꾸 기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자꾸 느끼고 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음성과 느낌을 주는 거고 그 율법 체질에 맞는 율법 기준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라빵왕 전동운동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종교 교역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 끝났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가 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맞고 틀림의 명확한 도덕윤리적 기준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동운동 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여유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성공주의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응답 달라고 열심히 헌금할 테니까 경제 축복 달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에 헌금할 수 있는 게 빛의 경제예요 없는데 헌금하기 위해서 누가 차가 와서 박아와서 이렇게 보험료 나와서 헌금하고 그런 관심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그냥 치료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차에 치이게 해서 그 보험료 받아서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쓰겠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험료로 이렇게 해 줄 딱 그 대상으로 밖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로펠러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헌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억 벌면 천만 원 하기 어려우죠 사업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액수가 커지니까 헌금하는 게 아까워진다 무엇을 믿고 있냐 결국 그게 우리 삶에서 드러납니다 내 헌금에서 드러나오고 교회에서 우리가 금톨 시대 여기에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기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막 5만 대만 거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안 하면 안 될 만큼 견딜 수 없는 열심 체질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재미있어야 돼요 공부도 재미있어야 되고 일도 재미있어야 되고 교회 오는 게 재미있어야죠 그런데 그 재미의 기준이 뭐냐 나의 어떤 모자란 부분을 충족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확인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조건으로 지금 내 삶 24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가족들에 대한 불만 남편, 자녀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직장에 대한 불만 늘 불만투성인 거예요 불만 많은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여러분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 있는 사람이에요 담배도 놓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진짜 응답이어도 못 봐요 왜냐하면 나는 늘 모자라고 이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선입견 관념이 이미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란 말이 있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손바닥 뺀 만큼은 하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내가 지금 불신앙 영역 걱정으로 내 눈앞을 가리고 있다 내 손 내 불신앙만큼 뺀 만큼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불신앙 그 작은 염려 걱정만 접으면 하나님의 은혜 24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게 안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맞죠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염려 걱정하는 사람도 만나면 또 답은 잘 줘요 얼마나 든 게 많은지 답은 잘 주면서 자기는 못 누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누림의 기도입니다 상우상 기도 여러분 기도 잘 안 될까 봐 우리 메시지방 계속 올라오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따라 하시고 그거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마계의 일은 간단해요 아 뭐 용어가 많네 아 기도가 복잡하네 뭐 또 이게 마계의 일에 지금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기는 복음, 믿음, 말씀보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선입견 옛날부터 우리 속에 뿌리 내려진 그 관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합니다 뇌의 습성이 그래요 뇌는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뇌가 그래요 머리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 말씀의 흐름들 그것들을 서서히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 귀찮다 어렵다 복잡다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입견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기도가 기도가 귀찮은 거예요 유튜브 쇼츠 그 짧은 몇 초짜리는 몇 시간을 보면서 1분 기도하는 게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선입견 때문에 관념 때문에 관념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공기라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 깊은 호흡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 육신을 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길 원하시구나 내 수준으로 살면 나 하나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보고마의 그릇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하고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 언젠간 너 세계보고마일 거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만 안 믿고 있어요 내가 그렇지 우리 애들이 그렇지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은 그렇지 우리 교회가 그렇지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입견 완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어떤 공사하는 걸 보니까 매놀 뚜껑이 있는데 그 위에 도로를 포장했어요 그러다가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매놀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오만대만 이상한 생물체부터 해서 오만 쓰레기를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힌 겁니다 우리 안에 관념이란 것이 뭐냐 선입견이란 것이 뭐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 사고와 정보 밑에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 저절로 나오는 욕들 불만 불평들 은혜 받고 남 얘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속에서 막 희열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사실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과 인도보다 마기일이 더 갖고 올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이 어떤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 것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삐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내 마음이 원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길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싶은데 안 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은 뭐냐 내 생각과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교획 더 좋은 것을 주고 응답하시기 위한 더 큰 교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반대로 옵니다 그걸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그릇을 넓혀라고 반대되는 일들 방해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거 놓치면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 마음이 성령 인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는 철저하게 우리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너무 감성적이에요 아니면 너무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그걸 다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획과 능력을 내 수준 속에 안 묶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알려달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사모님들이나 권사님들,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언해 주고 돈 좀 받고 다 속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획은 뭐냐 철저히 내 생각과 내 얘기에게 반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것들을 믿는 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수중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어이가 드러나길 기도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꾸 내 어이가 드러나길 원하거든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오락했어 내가 기도했어 우린 그런 식으로라도 내 걸 자꾸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다락방 좀 하니까 이제 좀 정신차려가 왔네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전도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어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팽개 쳐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제자리 찾아올 때가 많아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 하신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맞든 내가 원하는 환경과 맞지 않든 관계가 좋든 관계가 어렵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믿음 안에 있구나 믿음이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어떤 나의 의 어떤 나의 목표와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자식 보니까 저거 저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아이들 막 이렇게 훈육을 이렇게 스파르타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조지고 막 죄송합니다 누르고 막 그런 집 아이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삐뚤어집니다 청소년 때 애들 사춘기 전에 이렇게 그렇게 억압 학업으로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억압한 아이들 보면은 결국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커서 영적 문제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커서 이상하게 되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데 결국에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분신학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한들을 아이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맞죠 장군의 화력을 했습니다 여호의 교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기 위한 기업으로 우리 후대를 활약하셨는데 우리는 니는 대학을 이렇게 전공을 이런 걸 전공하고 직업을 이런 걸 갖고 끝까지 아이 인생을 다 설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대로 되는 아이가 없고 되더라도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생을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기준 내 기준 내 선입견 내 경험들이 그걸 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10년 후를 예측할 수 없어요 옛날처럼 기술을 배워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무원이 되라 여러분 10년 후는 또 다른 어떤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직업관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고로 주입된 아이들이 지금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누구 잘못이냐 불신앙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이란 그럼 바꾸면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게끔 나만 포기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내 안의 그 경험적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다 맞고 있더라 이 지구와 이 우주의 어떤 생성과 나이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우주를 24시로 볼 때 우리 지구가 탄생하고 이 홀로 시간을 24시로 계산하니까 지금이 한 3초랍니다 물론 과학자들의 얘기죠 우리는 우리 인간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억에도 남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남기는 보곰의 인생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름 없이 보곰 앞에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보곰 앞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명과 바꿀 만큼 인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보곰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안 지킨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을 만들어내고 이단이 진짜 이단이 이단을 만들어내요 진짜 이단이 보곰을 율법화시키고 신비화시키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해야 될 교회는 빨리 망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정말 필요한 교회는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한 세 가지 뜰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2, 3, 7 성교를 향한 교회가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각인 불이 체절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또 나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성격 내 체질 내 MBTI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관념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라떼는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왜?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그 다음 문장 어떤 문장을 떠올립니까? 나는 왜? 부정적인 생각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왜 그러면 뒤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아프지? 나는 왜 못생겼지? 이런 말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죠 반대로 저는 웃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멋있을까? 나는 왜 천잘까? 나는 왜 이렇게 왜 보금을 잘 이렇게 하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보금으로 생각하게 있습니까? 내가 보금화 돼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멋있게 전도자의 대율 속에 부르셨을까?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고 내가 전도를 잘했고 내가 성실하고 착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려고 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과 안 맞아요 요셉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냈다가 감옥에 보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는 살인자로 만들었다가 처가살이 하는 아무 인생에 빚은 없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죠 성경에 절대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모세 오경은 전설이다 다른 그 시대 그때 당시 다른 신화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짬뽕된 그냥 전설이다 그런 걸 배운 목사님들이 그래도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거짓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건 우리 수준 속에 우리 지식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돼요 우리 지식과 경험과 우리 나라는 그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구역에 나왔던 믿음의 다네엘 새 친구 이런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거든요 다네엘에서 3장 18절에 보면 다네엘의 새 친구들 나옵니다 우상 앞에 절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절 안 합니다 맞죠? 그리고 풀무풀 속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였대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천사다 그리소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다네엘도 16장에 마찬가지죠 조서의 여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자굴이 들어가서 죽어도 상관없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삶에서 절대 망대로 하느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대가 뭡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라 하든 우리는 절대 망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빛 어둠의 비교들이 어둠의 기준들이 흑암의 기준들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막 내서 빛을 바라라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 빛을 바라라 왜? 빛이기 때문에 존재에 맞게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 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입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복음 누리며 전도 성교하는 인생으로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마귀 신부로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절대 망대라는 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인정하세요 벗어나고 싶은 지옥 같은 과정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정하세요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지 2, 3, 7로 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동사무소 방이랑 북한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공대랑 훈련이 같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UDT나 특공대들은 지옥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관을 제공하면 지옥 훈련을 합니다 방위들은 지옥 통지서를 돌려요 지옥 같은 통지서를 이렇게 집집만 돌리고 예병 훈련 준비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경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이상한 사람을 살릴 그릇이란 거예요 저는 인생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일부러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때 되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리 안 하실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 중심의 믿음 우리 수준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절대 망대의 응답과 축복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가마켓은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무리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